성예원 아나운서라고 아시죠? 자꾸 셰프님 소개시켜달라고 떼를 쓰네? 두 사람 벌써 만났네? 안녕하세요, 성예원입니다. 최대 주주인 네 의중에 떠나서 내 목이 왔다갔다하게 생겼다는 거야. 이참에 우리도 전문 경영인한테 맡겨보는 거 어때? 야, 꾸준히 생각해볼게요. 남의 인생 망쳐놓고 어디서 오리발이야! 이거 놓고 얘기해, 어? 이거 봐요! 또 감방 가고 싶어요? 판결문이에요. 이거 보시면 기억나실 거예요. 천천히 좀 읽어봐 주세요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